기독교분들 제일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? 율법 지키다가 바리세파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들었는데 지금 성경 말씀만 따르면 될 것 같으세요? 거기에 율법 지키는 거랑 다를 것 같으세요? 지금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다 성경만 따르면 된다고 말씀만 따르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? 예수님이요? 3년간 자기 얘기만 다 외울 정도로 들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. 성령 받을 때까지. 성령 못 받으면 꽝이에요.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옮기고 다니고 자기 딴에 실천한다고 실천해버리잖아요. 더 문제가 생겨요.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꽝입니다. 그래서 바리세파가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도 욕먹은 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지킨 게 아니다. 똑같습니다. 불교도. 견성에서 참나 안에서 육바람일을 해야 보살이지. 참나는 모르고 육바람일만 하고 있죠. 참나는 모르고 팔 정도만 지키고 있죠. 보살 아닙니다. 그냥 율법주의자예요. 열심히. 방생하라면 방생하고 거기 뭐 등 달라면 등 달고 되게 열성신도죠. 철야 기도하라면 철야 기도, 철야 정진. 이 시대에 미륵불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요. 미륵불, 예수님 버전 미륵불. 우리 부처님 집을 더럽히지 마라 하면서 절에서 좀 집 기도 때 던지고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셨듯이 기도하는, 참선하는 우리 아버지 집을 부처님 집을 더럽히지 마라 이러고도 하고 그렇죠. 이게 기독교만 갖고 보지 마세요. 지금 불교나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그 정도의 시대다. 이 시대에 그냥 기성정교 안에서 나는 기성정교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신 분들은 하시고요. 아무래도 내가 내 안에서 찜찜하다고 합니다 하신 분들은 답을 찾으셔야 돼요. 뿌리를 캐야 돼요. 뭐가 찜찜하다고 하는지. 어떻게 할 때 자명하다고 하는지. 이 뿌리를 캐셔야 끝납니다. 그거 도와드리는 거는 저희 학당에 해드릴 테니까 저희는 종교를 옮겨라 종교를 버려라도 안 합니다. 그 종교 더 잘 믿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학당이에요. 학당은 종교가 아닙니다. 경쟁상대가 아니에요. 그 종교를 더 잘 믿게 해드리고 그 종교에서 도를 얻게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로 오시건 그 종교에 맞춰서 얘기해 드립니다. 그 종교 나오시라고 꼬드기지 않아요. 그 종교를 믿으신다면 도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. 하고 저는 접근하지. 어? 교회 다니세요? 성령 아실 텐데.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성령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2000년 전에 말로 쓰여진 거잖아요. 그 이스라엘이란 특정 문화권 안에서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니까요. 근데 제일 정답은 뭐냐. 예수님은 그때 율법주의자랑 뭐가 달랐느냐. 율법주의자는 몇 천년 전통이라면서 율법만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 시대, 그 순간 그 시대에 예수님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죠. 그 순간 살아 숨 쉬던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. 그 정신을 못 살리면 사도들도 못 되고 성도도 못 되죠.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우주적인 성령의 기준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안 합니다.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은 다 성령 뜻대로 이루어집니다. 했던 예수님의 삶을 지금 그대로 살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되느냐. 이걸로 평가해야죠.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튼튼하냐 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있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